LG인호텍 역대 1분기,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LG인호텍 지금 1분기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3,100억 이상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치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한 78% 정도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의 추정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LG인호텍은 대표적인 어떤 애플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우선 LG인호텍에 대한 애플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22년, 내년 하반기 때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LG인호텍뿐만 아니라 파인테크닉스, 다른 폴더블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서 이 폴더블폰 관련 부품주에서 대표적인 어떤 애플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이 LG인호텍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판 쪽이나 여러 가지 전장 부품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차량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LG인호텍 자체에 대한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은 해외 쪽에서도 생산에 대한 안정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쟁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 LG인호텍을 저는 좀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V 투자증권 여의도 주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